저 개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큰 거에요? 이렇게 큰 거에요 아아 많이 다른데? 그래 그래 이렇게 큰 거니까 아빠가 잘 보고 선택할 때 그런 바고 근데 얘는 조금 더 무늬랑 여성스럽게 생길 거에요 이 친구가 아빠랑 똑같이 생길 거에요 얼굴형 틀이랑 얼굴형 틀이랑 눈이 잘 안 보였다 눈이 잘 안 보였다 눈이 잘 안 보였다 너 고양이 정보했어 고양이 정보했어 고양이 정보기 하지 말자 고민해보자 크림이 어때? 모찌 어때? 모찌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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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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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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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